왕냥 친구들~~ 잘 된다. 그치? 잘 움직이네. 오케이 굿~~ 징그럽긴 하지마라. 허어어... 뭘 또 해야되네? 나 진짜 지금 연구원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왕박사라고? 그러게. 갑자기 왕박사됐네? 아 정알림 입고 감사합니다. 하트 눌러주세요. 좋아요! 분광기 사용! 분석 중. 미확인 물질 발견? 뭐지? 또야? 이건 미술 시간 같은데? 흡수선을 통해서 미지의 물질을 식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아아... 이 왼쪽에 있는 것을 잡아서 여기랑 똑같이 하라는 거야. 여기랑 어? 약간 빗나가는 것 같은데? 맞냐 이거? 어? 맞다. 여기 위에 거랑 똑같은 거를 고르면 된다는 거죠. 간단하네요. 아주 간단해. 그리고 여기는 세 개짜리. 얍! 얍! 좋아아! 아주 좋아. 아 똑똑하신 것 같아. 마치 이과로 전과한 듯한 느낌? 어. 쉬워쉬워. 하이드로젤 폴리머 복합제를 발견했어요. 오케이. 시력 테스트인가요? 나 눈 안 좋은데. 나의 부업. 연구소에서 나가기. 나가래요. 일 다 했으니까 퇴근하자. 가자. 피터 파코 기자 아니었나요? 그렇게 기억하는 당신은 아재입니다. 네. 새로운 스파이더맨은 아주 훌륭한 과학 영재에요. 여러분들아. 자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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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유리야! 어? 래프트? 오오오오. 저런 그대. 저런 데 가뒀구나. 쟤들이 다 갇혀있나봐요. 오오. 얘 유리무새네 완전히. 다 해. 일을 혼자 다 해. 올라가. 하하하. 잘해. 잡어. 잡어. 컴퓨터 터져서 슬픈데 왕구님 보니 재밌어지네. 컴퓨터 왜 터졌냐? 화이트. 뭐지? 엄청나. 뭐지. 그래서, 왜 전화했냐 Spider-ball을 골라붙을 가능한지? 흐흡숫을 눌러누까? 내가... 올해 나간 가진 오드 bay소장 조언의 정책이 없을래 할 수 없어? 그렇단 말이야 1시간 전에 어? 시스템가 가졌다 군대에 würden 멈추지 한사람들을 상호중개쓰는데 이제 모든 멈출들이 차고가 헥 인사 작업? 아마 나중에 해결할게 아직도 가동이 안됐다고? 진짜 인싸다 그러게 그 아까 우리 시청자분중에 컴퓨터 터졌잖아요 터진 이유가 있네 정전이었대요 이따시만한 안테나가 터졌는데 컴퓨터라고 버틸 재간이었지 얘는 뭐 이렇게 능력이 많아? 파장을 맞추라고요? 이렇게? 된거야? 됐다 혹시 못하는게 뭣이죠? 스파이더맨씨? 그런가봐요 에덴 아하 위에 범죄자가 있대요 이 녀석 누가 봐도 범죄자잖아 누가 봐도 범죄자잖아 뭐야 뭐하는거야 아 강도구만 하이 왕룡 친구들 빠세 근전복이 든 적은 대부분 공격을 막지만 에어런치 공격과 거미줄 던질 수 있는 물체의 취약함이다 그러면은 공중으로 뛰어야 된다는 거죠 빠세엥 빠세엥 피해주시고 던질 수 있는 물체 던질 수 있는 물체를 빠세엥 굿 공격 공중콤보 거미줄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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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콤보 뛰어주시고 잘가시고 뭐야 아직도 공중 벽치기 녀석 로맨틱한 기술이지 좋았어 이런식으로 디비전 교전 같은 느낌이구만 알겠어 이렇게 하는거야 근처에 또 폭력 또야 어디야 뭔데 스파이더컵 하하하하하하 인싸자노 스파이더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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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어 어 비겁한 녀석들 한 명을 상대로 핫 빠셋 공격? 근접 공격을 막는다고? 아 그래? 피해주시고 피하는 줄 알았지 녀석들 오오오오 빠셋 빠셋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바셋 바셋 지겹한 녀석들 빠 어? 어? 으응응응응응 화아 빵빵빵 누 빼기다이녀석아 누가 먼저 들어올래 너야 잘 가라 다음 너야 의식을 잃었어? 그정도로 끝나게 다행으로 와라 이녀석! 피해주고 때려주고 다음 뒤 뒤쳐봐 이녀석아! 아아! 잘가라 안녕 잘했다 얼레? 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조준하고 오케이 조준하고 아 이렇게 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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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쩨시개! 건방지게 근접전에서 총쓰지 말라 그랬지 부인? 부인? 으흠 으흠 너는 좀 이상해, 근데 너는 좋은 마음이 있어 너는 어디에 가진 곳이 있어? 내가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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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도 달려? 도와줘도 달려? 도와줘도 달려 도와줘도 달려 바라핀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스파이더맨 인데요? 하하하하 하하 하하 칭찬 아닌 칭찬! 이상해도 좋은 분이다! 그러게 아 칭찬인데 칭찬 아닌 칭찬 같은 너! 아.. 이상한데? 어.. 뭔가.. 뭔가.. 어.. 칭찬 아닌 칭찬 같은 칭찬 같은 너를 들은 것 같은데? 이상하구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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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있을 것 같았어 하하하하 아.. 스파이더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개 웃기네 스파이더맨 아.. 아.. 아 인싸야 아.. 완전 인싸잖아 오케이 어.. 귀여워 귀여워 스파이더맨 어.. 음.. 이것도 고쳐줘야 된다 압축해 압축 아축 압축 돌리다보면 되네요 돌리고 돌리다보여는 되네요 그래서 된거야? 저건 뭐야 으응? 쩝! 저건 뭐지? 그러게, 네 마리. 저게 뭘까? 가보자. 핫! 어? 왜 싸우지? 핫! 오호!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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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야? 이상 소리 나는데? 흠. 이거야? 이게 뭐야? 어? 가방? 스파이더맨이 해놓은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내가 봤을 때 거미질로 되어있으니까 자기가 해놓은 거 같은데? 뭐지? 악성 올리는 거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본인이 붙여놓고 까먹은 거야? 상당히 심각한데?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 많이 해놨다고? 가방을? 너, 너 무슨 병이 있니? 왜이래 얘? 야 가방값만 지금 뭐? 몇 백만원 들었겠어? 되게 이상한 애다. 55개 남았어 배나. 시바? 아 오케이 강, 강도 강도. 저기 있다. 가자. 이상한 친구네? 어, 본인이 본인이 붙여놓고 까먹고? 아아, 고등학교 때 쓰던거 오랜만이야. 까먹을게 따로 있지, 멍청한 여자. 어어, 죄송합니다. 허, 어어. 손들어! 두잇! 솜바디 두잇! 톡톡톡. 쏜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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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lmay오오오오오오 핫! 다 세, 다 세, 다 세, 다 세, 다 세, 다 세, 다 세 실내에서의 싸우는 걸 이렇게 보이는구나아. 일어나지마아! 굿? 이게 뭐야. 뭔데? 털랭스pr. 굿던어 overlay 헛! 어얼얼! 자동차 문이다 이녀석아 다음 빠네에에에에에에에에 카칹한이라구요? 어떤 여성의 카칹한이야? 보셨죠? 님벌! 사진 찍으세요 그렇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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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줄 아시는 분들이네 누가 박수치냐? 오후! 박수 쳐주세요 아 끊었어 아 유리무새 진짜 아 여기 교통체중 오실겁니다 님들 돌아가세요 이쪽길 뚫려있네요 다들 저쪽길로 가시구요 예 포토 모드가 있어? 야 썸네일 만들기 짱인데? 썸네일 만들기용이네 어 포즈가 너무 구리잖아 잠깐만 포 포즈가 너무 구린데요 포즈가 너무 구려 썸네일 만들자 어 스파이더맨도 차에 치면 죽습니다 스파이더맨이 요거다 잠깐만요 어 흐흐흐흐흐 스읍 어 스읍 하하하하 뭐 뭐하니? 어 아니 멋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어 거무줄 쏠때 찍으라고? 그래야겠다 어 죄송합니다 제가 조종이 미숙해서 그 말 저 높이에서 해야돼 높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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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데서 하면 재미에 뭐 넣고 그렇지 이런데 이렇게 오케이 됐다 방금 방금 됐어 잠깐만 잠깐만 아 됐는데 아 걔 간지랬는데 여기다 여기 겁나 멋있다 여기 멋있다 아 찾고 됐다 아 아 아 왜 이렇게 안찍혀 아 나 미치겠네 딥슬리 오지네 야 이거 멋있다 야 이거 멋있다 아 아 아 아 아 나 완전히 세댔어 나 완전히 세댔어 아 포토모드 진짜 어렵네 아 아 포토모드 어렵네 아 어려워 어려워 포토모드 음 아 안찍어 안찍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멋있게 나올 것 같은데 오 깜짝이야 어 이런 기능이 있네 야 자 한 손으로 휴대폰 든 컨셉이네 표정 표정도 있어? 하하하하하하 불편함 놀람 기본 어 표정도 있네 개신기하다 요거 우리 우리 채팅창이랑 캠 좀 잠깐 가릴게요 어 이거 썸네일을 만들어야 돼서 썸네일 해야되요 예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아 멋있다 어 그래 1화 썸네일입니다 2화 썸네일 어 멋있었고 어 다음 이거 멋있겠다 허어 하하 입걸이요 하하하하 틴 틴틴니 이거 감사합니다 나한테 들렸어요 좋아요 뭐야 갑자기 포즈가 바뀌었지 왜 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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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관종이네 겁나 관종이네 진짜 하하하하 진짜 하하하하 미친듯이 관종이네 추어하자 스파이더맨 하하하하 아 그래도 야 하하하하 귀엽네요 이것도 한번 찍어주자 어 그래 하하하하 이것도 한번 찍어주자 그래 불쌍한데 한번 찍어줍시다 어 찍어주자 찍어주자 어 자 치즈 자 시사 찍으세요 님들 예 찍으시고 치즈 이화 썸네일 이화 썸네일 이화 썸네일 예예예 어 자 다음 이걸 이제 삼화 썸네일 하면 되겠다 오케이 와 어 그곳이 빛나는 스파이더맨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우 어메이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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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샷도 한번 찍으行고요 오에 예 아이 간지나고 오 자연산 모자이코 오셔버렸고 어 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시기맨 거시기맨 골키퍼 조현우를 형상화한 포즈다 어 손이 금손 그저 빛 빛빛빛 으어 하하하하하하 어어 오우 어 겁나 없어보여ograph 아 허허 잠깐만 아... 네. 아 그만할게요. 아 그만할게요. 아 그만할게요. 아 재밌다 근데 재밌어. 게임 잘 만들었네. 아 프리스가 확실히 할게 많군요. 어... 길에서 볼일 보는 남자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그만 절 죽게 그만 절 죽게. 어 그거 되게 안 좋아 보여. 나중에 편집된 거 다 보면은 페북은 언제 봐요. 페북은 언제고요. 그거 나중에 편집돼서 보잖아. 자기가 되게 투해 보입니다. 그런 거 하지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